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항일정신 다음 달 15일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날에는 관공서 등의 출근시간이 1시간 늦춰지고 아침시간대 대중교통 운행 횟수도 늘어납니다. 고사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요. 영어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는 항공기나 헬리콥터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광주 북구의 대표 농요 용전들노래 한마당이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용전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소개될 농요는 모두 10여곡으로 매우 흥겹고 경쾌한 장단이 특징인데요. 이외에도 벼베기, 방아찢기 등 가을거지 과정과 지풀공예 체험도 마련됩니다. 제 16회 담양 가로수사랑음악회가 11월 3일 메타세콰이어길에서 열립니다. 가로수음악회는 도로 확장공사로 사라질 위기였던 담양 메타세콰이어길을 지켜낸 기념으로 해마다 열리는 환경음악제인데요. 가수 정수라, 왁스 등이 무대에 오르고요. 파페라 가수 빅맨싱어즈와 재즈보컬 장수영씨가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합니다. 가수 정수라, 왁스 등이 무대에 오르고요.